자 본배구의 마지막 주인공을 차린다 범범범범범범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콜드의 쨍장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의 공격 아가메즈 블록킹 성공 아가메즈 복귀하자마자 좋은 블록킹을 만든 아가메즈 역시 우리 아가 우리 아가야 대단해 아니 도대체 아가메즈가 몇 명인거야 이거 자 파티에 스파이크 제스카 제스와 도로공사의 결기인데 알림 못 맞고 도로공사 콕 쪽으로 넘어온 공이네 그죠 야 이거 뭐 이게 실력이라고 해야되나 어쨌거나 여기 빵 맞고 넘어갔잖아 봤지 나의 실력 이것도 인정한다 인정해 너 잘했어 잘했어 참 잘했어 정광희 선수 스파이크 하지만 우리 칸은 블록킹으로 성공 근데 왜 누워있는거야 박진우 선수 멋지게 블록킹을 하고 보니까 가다가 아이고 잘난척 하다가 넘어졌구만 아이고 바닥에 넘어져 박진우 선수 내가 정말 못산다 너희들 때문에 아 왜 이렇게 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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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티 경극 한다에 디그 버스에 올라가나요? 이소의 공격에 정대형 선수 블록킹 성공 자 블록킹 된 공이 하필 또 왜 한다에서 이마에 꽝 때리는거야 아우 숨 피해라 진짜 정신 바짝 들어야겠다나 오실까니 동재형의 퍼스트 한성정 선수 스파이크 성공이야? 라인 다운댄는거 아니야? 성공이야?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현대 캠피탈 선수 뽑자 뽑자 아 인으로 상독되었습니다 예 인으로 인정됐죠 어우 나 실력 다르게 했잖니 반도에 한숨을 크게 신은 한성정 선수 내가 니땜에 못산단 이시야 아가메아 이제 스파이크 와우 이게 누구냐 여호윤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야 방금 수비 뭐였지? 봤어 여러분 봤어? 용모선이 걸렸지만 문제없다 월드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리베로 월드클래스 여호윤 선수 나보다 형인데 형 몸조심해 아우 나랑 몸조심해 안 날걸 자 여기에 부엌의 맏언니 한 명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언니는 바로 싱글 핸드 공격에 성공하는 이효희 선수 역시 이현이 짱이야 짱 싱글벙글 싱글벙글 자 이어지는 공격인데 또 여기서 토스를 한 손으로 와 대단하네 한 손으로 다 돼 다 해 이번에 정확한 싱글 핸드 토스를 덤보이는 이효희 선수 바툴의 빼가 때까지 완벽한 마무리로 이어지는 거죠 싱글 핸드 토스 싱글 공격 뭐 다 동영아들이 난 비율인데 난 싱글이면 다 좋아 그냥 다음 주에 또 어떤 땡 장면을 기대해보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